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연계차장! 차 어딨어? 좀 막혜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바다를 찍었는데 점점 산속으로 들어... 와 이런 개XX야! 나도 빨리 가고 싶다 나도 아 뜨거 왜 그래? 야야야 그럼 왜 그래? 어? 안 맞을게 안 맞을게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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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친구가 차는? 차 어딨어? 내가 물어보면 이XXXX야! 세형이? 상심이 크지? 차를 맡겼는데 친구가 사라졌어요 이쁘게 잘 썰어서 트렁크에 놓도 도시야! 저 capac을 탁写하니 흐우유요요요요! 찾아 박영배 히스폐 아 이 똥짠... 나 너무 성상하다 진짜 한마디도 하지마 한마디도 하지마 찾았어요 스텔러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대로 출항시키겠습니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잠시 좌회전 바다를 찍었는데 점점 산속으로 들어가 직진입니다 와 이런식들 직진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